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최고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기상청은 밤사이 비가 오는 곳에 초속 15m의 강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퍼보을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이번 비가 그친 뒤 내일 낮부터 모레 사이에는 영서 남부에 100mm가량의 장맛비가 더 내리겠습니다. 원주와 횡성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는 주의보로 낮아졌지만 오늘도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졌습니다. 잇따른 비 소식에 더위의 기세가 강해 오늘 밤 원주는 한밤중에도 기온이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예보됐습니다.